네, 지금 잠깐만요. 지금 들어오시네요. 윤수경 씨, 3번 전화예요. 네. 윗세수연 인기가 참 좋은가 보다. 외부 전화가 많네? 네, 나대리님은 모르시는가 본데요. 원래 제가 하니까 해요. 네, 윤수경입니다. 어머, 야, 명우야. 어머, 너, 너무 반갑다. 그럼 나 잘 지내지. 기분? 한마디로 굴시야. 어, 나 오늘 외부 출장 있어. 왜 그래, 나요? 왜 그래, 너. 무슨 상관이야? 너는 일터고 나대리님 너 상급자야. 어떻게 이렇게 말을 막 하니, 인마. 몰랐어? 나 원래 그런 여자였어. 몰랐나 보지? 확 머리를 쥐어 뜯어줄래다가 참았다. 저녁 같이 먹어. 싫어, 약속 있어. 얘기 안 할 거야? 정말 이대로 끝낼 거야? 약속 취소해. 맛있는 거 사줄게. 아니, 그 끔찍하게 소중한 자기 아버님하고 자기 동생들이나 사줘. 뭘 나까지 사줄라 그래, 돈 아깝게. 네. 그럼 이제 해야지. 넌. 뭐. 셋. 감사합니다.